연예병사로 복무 중인 가수 문희준씨가 팬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. 문희준은 다음 달 10일 서울 모처에서 팬들과 팬미팅 겸 생일 파티를 열 계획인데요. 이는 오는 3월 14일인 자신의 생일 파티를 겸한 것입니다. 팬미팅 장소는 행사 전날 팬카페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. 오는 3월 10일 1박 2일간의 외박을 나오는 문희준은 팬미팅을 가진 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. 문희준은 국군방송에서 KFN 국군방송 문희준의 뮤직 토크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